자, 보죠. 아, 이런. 이런, 나보다 못 치네요.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게 뭔가요, 지금? 야, 나보다 못 치네요. 이건 내가 지금 이 그놈이 3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느낌으로 쳐도 내가 저보다 좀 하는데. 혹시 몇 번 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아, 9번 탑볼랐습니다. 아, 5번 알려면 치셨어야죠. 네? 140m인데. 그래서 앞에서 5번으로 끈피 잘 붙였는데. 감성적이지 못해요. 계산을 할 줄 아는데. 오늘 티셔츠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. 많이 감성적이네요. 하와이 금방 가도 되겠어요. 뭐죠, 나비인가요? 자자수인가요. 들어가요? 들어갔어? 이 정도예요, 사실은. 자기가 저녁 놀래놓고서. 그러니까 공이 어디 갔지? 그 와중에 분량을 또 생각해보셨어요? 자기 분량 또 화난 미소에. 대단합니다. 존경스러워요. 엄청난, 엄청난 사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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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